3.34 졸음쉽터 아이도 아이 지금 14년째 있는거잖아 나가래 자꾸 자꾸 오픈할때부터 어? 우리 진짜 오래였어 여기? 어? 어? 내일매일이 우여곡절이지 하루하루가 하루살 인생이잖아 오늘만 잘하자 내일은 없어 딱 20년 하고 되는거네 알잖아 우리 스타일 잘했네 잘했어 김회장이 딱 애가 3시냐 2시냐 아들 둘 딸 셋 나까지 아들이지 막내 아들 막내가 이제 중3 금방이지 3년 있으면 해병대 가하고 그지? 군대를 나는 1학기 1학기 맞추고 보낼라고 내가 2년 맞추고 가니까 너무 느려서 안되겠어 어? 2년 맞추고 가니까 너무 느려서 안되겠어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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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여름방학 때 보내야지 요즘 18개월인가 1년 6개월인가 1년 8개월인가 1년 8개월인가 1년 6개월? 아 18개월 와 짧다 짧게는 그치? 50개 야 그럼 군대 가면은 바로 훈련소 나오자마자 일병 다는건가? 기가 막힌다 아니 무슨 계급이 아주 겁내 짧은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거에요? 6주 아 6주하고 6주하고 4대 배치같은거 5번이 5번이 아들내미는 저거 그냥 수송병으로 보낼까? 운전면허 따갖고 수송병으로 그 수송병 보낸 다음에 아니 운전병 보낸 다음에 야 운전병 너는 어떻게 그거 한거에요? 어떻게 지원한거에요? 차출이야 뭐에요? 어 어 2가지 지금 대측이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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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안성분기점 감사합니다.